여기는 신대박역 아주 역세권 1억 8천 투룸이구요 네이버상에 너무 가까워서 매매선지 안나오더라구요 옵션은 세탁기 인덕션, 북박이자 에어컨 등이 있고 대표님 매물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대표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좋고 LH 대출로 반응하다고 하네요 여기가 건물 외관 연식은 좀 오래된 편이고 내부는 그래도 보시다시피 좀 깔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방에 왼쪽에 지금 이게 북박이자인 것 같구요 냉장고만 좀 옵션인지 아닌지 좀 헷갈되고 화장실을 보여주세요 화장실! 안돼! 화장실! 화장실은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없네요 화장실은 창원과Reалиites 화장실을 보던 거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